1. 포토타임 제가 가장 긴 연습생 생활을 했었는데요 정말 꿈꿔서 꼭 상상만 했었던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아 너무 또 감동 감동받아서 그쵸 또 6년이라는 연습생 생활이 얼마나 길고 길었습니까 그쵸 자 이제 드디어 꿈을 이루는 순간이 있었어요 울면 안돼요 화장 망가져요 네 아 기자님 사진 찍으신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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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얼마나 6년 동안 고생을 했는지 그러면 우리 가족분들께 한마디 항상 믿어줘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지금 이거 신인상 아니거든요 신인상 아니거든요 얼마나 기다리고 간절했던 순간입니까 드디어 데뷔했으니까 앞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줄게요 사랑해요 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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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